데이터베이스1 수업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제품은 데이터베이스2 수업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려사항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운명 같은 거죠 하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통계를 기반으로 공부할 것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을 열고 저처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의 추천 검색어는 데이터베이스 랭킹 2018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해가 2018년이고요 저는 dbengine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찾았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이트를 찾았을 수도 있고요 한번 뭐가 될 건가를 둘러보시면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dbengine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어떤 몇몇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랭킹을 매기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랭킹이 있고 또 이걸 클릭하시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의 랭킹의 변동 추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요 이 중에서 보면 랭킹이 가장 높은 것은 오라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MySQL이 있는데 여기 수치를 보시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이 어떤 형식의 데이터베이스인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Relational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4등까지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절대 강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5위를 보시면 몽고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몽고DB는 보시는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여기 숫자가 초록색인 걸 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등에 해당되는 몽고DB가 우리 수업에서 제가 언급하기에 좋은 것은 여러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 오라클을 배우면 MySQL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MySQL을 잘할 수 있게 되면 오라클을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돼요 왜냐?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몽고DB는 완전히 데이터베이스가 형식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도 공부를 해보실 것을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배우면 마치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것을 배워보시면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데이터베이스마다 다른 부분은 아, 데이터베이스가 꼭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랭크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구체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절대광자로 군림해왔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쓰냐면 관공서나 또는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엄청 비싸요 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쉽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컨설턴트의 어떤 컨설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오라클은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거나 또는 작은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있거나 또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융이나 이렇게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오라클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MySQL의 경우에는 무료고 또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MySQL은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싶으면서 그리고 하지만 자금이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작은 회사 또는 SNS와 같이 대규모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지만 그 데이터의 신뢰성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그런 기업에서는 아주 좋은 서비스,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자는 MySQL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몽고DB를 보시죠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보시는 것처럼 다큐먼트 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다큐먼트 스토어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2010년부터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1970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의 제왕으로 굴림해왔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광경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에 가던 광경 데이터베이스니까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있으면 새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쓸 줄 아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생겨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쉬운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SNS가 등장하고 또 앞으로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세상이 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훌륭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지만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낑겨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잘 맞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들 입장에서는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일종의 억압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부터 노에스큐엘이라는 흐름이 나타났고 노에스큐엘이라는 흐름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 흐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 흐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판단하시고 또 자신이 일하게 될 곳이 어딘가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유행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선택하셔서 자신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1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추상적으로 알아봤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에게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2 수업을 선택해서 추상적이고 낯설게 남아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상을 구체적이고 익숙한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2에서 만나요